다들 무금으로 동참해주는 거야? 왜 그러고? 어 이제 안 돼 아니 방금 뭐 먹고 싶어? 이랬는데 내가 회 먹고 싶어? 이랬더니 왜 안 돼? 왜 안 돼? 사람을 터져 오늘 미션이다 지금 미션 임퍼서블 왜요? 잡퇴좀 갈 거야 잡퇴좀아! 난 잡퇴면 돼 자 나눠먹고 그래야지 뭐 맨날 뭘 하지 말아 잡채랑 새우전이랑 한다고? 버섯 단단 있나? 버섯전도 하고 감사해요 너무 웃겨 오케이 다들 그 생각이었어 혹시 다들 다른 거 먹고 싶을까봐 이제 온다 다 나 초밥 한 번 먹고 싶어 약간 볶아줄게 우와 우와 밀어링 쪽으로 하면 더 편하게 먹어 응 볶아서 좀 잘 녹길래? 응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깜짝이 나와? 치마 한 번 찍어? 네? 한 번 찍어야 돼? 치마를 해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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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아무리 있어 악기 건드려 이렇게 그러네 주먹밥 두개 밥 먹으려고? 다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죽었으니까 안간다는 거야 유골 유골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먹어야 하는데 저는 사과가 많이 먹은 거 같다 그리고 미팅을 했어 그리고 다이어트에 왔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왔어요 그 중간에 갔다가 억제한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좋아해 원래 다이어트에 왔어요 완전히 돌솥이 다이어트에 왔어요 파티에서 오전으로 오전으로 먹으면 아직 맛있지 않아요. 물은 안 들어갔어. 시원해 시원해. 마감인데. 잘했네. 언니가 입고 올까? 맛있게 입고 올까? 그래, 그래. 아니야, 너 이쪽으로 와. 저기 언니 앉아야겠다, 이쪽으로 와. 한정 김치가 짜서 이번에는 싱겁게 됐었죠? 나무줄 워방, 미디. 맛있다. 완전 맛있어. 아, 먹을까요? 난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네. 응, 그렇지. 한 번 더 찾아줘야지. 이렇게 한 번씩 꾹꾹 해줘야지. 됐지. 좋은 딴. 안녕하세요. 안녕. 나니. 자신의 목소리 다 했구만. 응, 자신의 목소리 다 하고. 아우, 난 안 돼. 부러지겠어. 흥면이 안 날 것 같아서?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육전이지, 뭐. 그 부분도 해. 사막 제공했다. 한 명이 네이버가 잘 어울려. 한 명이 네이버가 잘 어울리라고. 하지만 저 바 Ich이 한번 먹어도 돼, 네이버가 잘 어울려. 아주 맛있어. 아, 그래? 다음에 일을 다 좋아한다. 아버지는 라면 하나 더 креп게 하고. 아, 그렇지구나. 인간서는 맘이 한번 더 좋아하세요. 아, 그렇지구나. ㅎㅎ 네이버가 잘 어울려. 참아가로가 많이 더 좋아한다. 다른 거 하나 같이 사러. 안녕하잖아. 하루가 더 좋아한다. 안녕하아아 아 귀여워 귀여워 잘 어울린다고? 귀여워 차 여기 왼쪽에 가 아까는 많다니 차가 다 빠졌네 조카 데리러 왔는데 애기들이 귀여워서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유괴범 같다며 쳐다보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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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거 하나? 파란거 하나 뭐하지? 일단 저기 있는거 하면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란거 두개 맛있겠다가 파란거 하나 빨리 먹었네 맛있겠다 집사 청과방 너무 좋고 저녁 가볍게 먹고 까중 무거워 까중 무거워 까두고 무거워 꺼도 돼 꺼도 된다고? 아니야 벗던데요 우리 선주한테 이거 같이 들어가면 안 돼 소리가 우와 좋다 좋다 대박 13시간만에 집에 왔어요 새모래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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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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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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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